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이유 나는 처음과 나중이오 시작과 끝이라 위험해요? 내가 그중에 그거야 죽어요? 나중 끝 사라지는 모든 것들의 신 다 멸망해버려! 멸망시켜줘! 안녕? 누구신데요 그쪽이? 멸망 원하는 게 뭐야? 이럴 시간 없어 너 곧 죽잖아 정확히 100일 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두렵지 않다 보이기 시작한 순간 두려움은 실체가 된다 그만! 그만해! 그렇게 나는 멸망의 손을 잡았다 왜 난데? 도대체 왜? 왜 하필 나냐고! 운명 안되겠다 같이 살자 그래 개혁 내용이 죽기 전에 세상을 멸망시켜달라고 하기 뭐하냐? 위기감조사 따라! 개혁한 100일 동안은 아프지 않을 거 난 너 봤어 미안해 너 울고 있었잖아 진짜 소원 하나 들어주기 너 같은 존재들은 인간들을 가엾게 여기던데 특히 너 같은 인간은 대학을 어길 시에는 내가 쓸데없이 너무 친절했지 그 순간 소원 소원 소원이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내 계획은 이거야 죽는다 널 사랑해볼까 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될 수 있을 테니까 넌 나 사랑 못해 어떤 인간도 그런 적 없어 죽어! 뭐든 날 원망하다고 원하지 사랑하지 않아 lichkeit reduz田 너 4 2 4 2 7